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여권의 메가시티 구상에 경기 북부 특별 자치도 출범 대상인 고양시에서도 동참하겠다는 주민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6년 개설된 온라인 시민 모임 일산 나침반은 서울고양 메가시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운동과 이동한 고양시장 면담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1세기 고양시민 포럼도 가칭 서울 편입 추진위 발족 모임을 가졌고 대덕동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 편입 청원서를 내기로 했습니다.